5월 마지막 주 주일 영상예배를 드리는 모든 취약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영상예배를 드린 지 3개월이 되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많이 낯설었을 텐데 스스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닝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와 같이 되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늘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의 나은 아홉 배로 날 미야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누가 보길 지고자 7절 말씀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와 같이 되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늘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그의 나은 아홉 배로 날 미야마 기뻐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누가 보길 지고자 7절 말씀 아멘 그의 나은 아홉 배로 날 미야마 기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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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 보금 18장 7절 말씀하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게요 먼저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절망 거인이 찾아올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7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랑 목소리 맞춰서 다 같이 읽을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안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 보금 18장 7절 말씀 아멘 친구들 혹시 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어보았나요? 작년에 영화로도 개봉되었는데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오늘 전도사님이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어느 날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가 마침 넓다란 풀밭을 발견해요 둘은 더 편해 보이는 풀밭으로 한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밤이 찾아와 어둠이 깔리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기 시작했어요 그 길에서 돌아서려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물이 넘쳐서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고 적당한 피난처에서 쉬다가 금세 잠이 들어요 그러자 그곳을 다스리던 절망거인이 나타나 이 둘을 체포해요 그곳은 바로 절망거인이 다스리던 의심해성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둘은 절망거인에게 붙잡혀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절망거인은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요 절망거인은 이 감옥에 들어온 사람치고 살아서 나간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정말로 죽는 것 빼고는 답이 없는 절망뿐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도 이렇게 철로역정 속 크리스천과 같이 절망거인을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해요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을 함께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재판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이었죠 친구들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누구에게든 친절하지 않고 차갑게 대하는 싸늘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그런 사람에게 무언가 부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들어줘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단번에 거절할 것이 뻔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런 고집불통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가요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을 뜻해요 당시 과부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불행한 존재였어요 안 그래도 살아가는 게 버거운 이 과부에게 원수로 인한 원한 즉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이 과부에게는 발벗고 나서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의지하고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이 과부 앞에는 오로지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만 있었어요 그야말로 절망거인 뿐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거인 뿐인 상황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힘이 센 친구가 절망거인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가족, 친구와의 갈등이 큰 절망으로 찾아오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 과부는 절망거인 앞에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과부는 스스로 재판장을 찾아가요 과부는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재판장은 그래 어디 나에게 다 말해보거라 했을까요? 아니요 예상대로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보지도 않고 단칼에 무시했어요 과부는 다음날 조마조마하며 다시 재판장을 찾아가요 재판장은 또 과부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았어요 오늘도 실패했구나 낙심할 수 있지만 과부는 다시 힘을 내어 그 다음날도 다다음날도 다다 다음날도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가요 이렇게 얼마 동안 과부를 무시한 재판장을 어느 날 문득 속으로 생각해요 아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러다 괜히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나만 괴로워질 수 있겠구만 귀찮은데 그냥 들어줘버려야겠어 하고 재판장은 할 수 없이 과부의 원안을 듣고 풀어주었어요 드디어 과부에게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날이 왔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절망거인 앞에 서있던 과부가 드디어 절망감옥의 문을 열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우리 역시 절망거인이 찾아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과부와 같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절망감옥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절망감옥의 유일한 열쇠는 기도다 과부는 생각했어요 누가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재판장 뿐이었어요 그래서 과부는 주저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요 그것이 약하고 힘이 없는 과부가 절망스러운 상황을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기적처럼 풀어주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을 다시 읽어 볼게요 악한 재판장도 과부의 원안을 풀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는 절망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개세만의 동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로마 군인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절망에 붙잡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절망을 풀고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은 절망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열쇠를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절망스러운 위기를 노력이라는 열쇠로 풀어보려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조심하고 노력해도 자신도 모르게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했고 치료할 약을 개발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코로나19가 없어져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고 해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도 우리는 막아내지 못해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철로 약정에서 절망 감옥에 갇힌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한밤중 기도를 시작해요 날이 새도록 계속 기도를 하다가 아침이 되기 직전 크리스천은 깜짝 놀라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내 가슴 속에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어요 크리스천은 가슴 속에서 열쇠를 꺼내 의심의 성을 탈출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의 가슴 속에도 모든 상황을 풀 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로 모든 상황을 열 수 있어요 기도의 다른 열쇠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 친구들은 무슨 일이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도의 열쇠를 들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절망거인이 우리를 찾아와도 모든 상황이 열리고 풀리게 될 줄 믿어요 이어서 절망감옥을 만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에요 함께 읽어 볼게요 믿음의 기도가 절망감옥의 문을 연다 과부는 힘이 약했지만 재판장은 강하고 권력이 있었어요 과부는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재판장은 억울한 일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 과부가 어떻게 거절하고 무시하는 재판장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과부의 마음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과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재판장을 찾아간 것이에요 저 재판장이 설마 바뀌겠어? 그건 불가능해 과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과부는 반드시 자신의 원안을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은 과부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재판장은 과부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내가 다시 오는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만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갇힌 곳은 의심의 성이었어요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너희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너희는 여기서 결국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의심하게 하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의심의 성에 갇혀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내가 기도해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믿을 수 없어 라는 말들을 계속 되뇌이고 있진 않나요? 그런 의심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해야 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날 그런 믿음을 보길 원하셔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은 가족들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정말 많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셔요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그때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기도를 포기했거나 절망에 빠진 친구들이 있나요? 전도사님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의 시간으로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뜻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 속 과부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절망거인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말씀을 마무리 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절망거인이 우리를 찾아와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을 열리고 풀리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기도인 것을 기억하며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해요 우리 앞에 보이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모든 얘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항상 기도의 열쇠로 모든 상황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어떤 절망거인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취약부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기도로 승리하세요 안녕